이번엔 열무 모양이 자꾸 있을때 찍었어요 올려져 있었나? 이렇게 오이랑 만들고 찍어 열무 비빔이 따로 없어요 계란이 이렇게 들어있고 오이 이렇게 열무 잘못 시켰는데 내가 먹고 싶은거 시켰네 하하하하 하늘이 조심해 이렇게 열무 열무 잘못 눌렀네 이렇게고 이거는 이건 호다리 호다리 이게 딱 비빔냉면 비빔냉면 요거에 요렇게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지 비벼볼까? 이거 비빌까? 국수는 되게 많아 향이 그치 우와 맛있겠다 호다리 오빠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쭉 먹어봅시다 비벼서 줄게 이걸로 먹어요 이걸로 먹으면 더 가까워 먹어야 돼 그럴까? 열물도 맛있게 열물도 맛있게 먹읍시다 아니 저는 한번 봐야되네 저는 디테일하게 한입먹고 음 진짜 저는 저는 맛있는건가? 아니 모르겠어 왜 먹지 않니? 먹어봅시다 안두 옥자 그리고 황태육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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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른거 이렇게 계란 사짜리 직접 만드는걸까? 다 사먹는 거 봐 맛있게 좀 변경되겠죠? 먹어봅시다 와 신기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